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72명으로, 시군별로는 강릉 179명, 동해 100명, 속초 49명, 삼척 48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는 73만 6,299명입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이지만, 50대 이하도 당일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